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리뷰를 만들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래. 이래. 이 아저씨. 이 사람들이. 이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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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냐 먹어, 그렇지. 타냐 또 기 세워줘야지 타냐, 그렇지. 타냐, 타냐. 타냐, 타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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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냐. 타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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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흠 흠 팀원은 타조 아니야? 뭔데 이거는? 으악 맞냐 이거? 오 좋아 키먹은 탈리야 못하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흠 음 막타 제발 어잉? 못 먹었네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4,3점 도와주자 왜 못잡아? 뭐야 어리래? 키복은 탈려 아 이 캐릭 특성상 이거 킬 양보를 해야되는데 이거 우리팀을 못 믿겠네 안보를 안하고 싶은데 아이 보였다 야 제와드가 여깄네 흠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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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우드가 딱 튀어나오고 갈류가 나타났다 아니 왔다 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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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주자 뭐하세요? 저 팀 D가 없어 지금 저 팀 미래가 없네 아 누구는 양보하라 누구는 양보하지 말래 흠흠 아 뭐야 제발 멍청 상경 푸푸푸 흠 뭐야 너 나랑 못 마주쳤냐 푸푸푸 아 아 아 아 아 아 총 없으니까 봐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양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게임 안 좋아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흐흠 그냥 좋아요 여기 사드팀 지불 안 가는데 그냥 흐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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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쇼 간다 잠시만요 위험한데요 으아 아 괜히 나왔네 될 것 같더라 오예 좋네 음 됐는데 진짜 졌는데 오케이 막냐 이거 아 이거 내가 8킬 내내 토지였어야지 다 잡는 건데 빨리 킬 주면 안 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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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음 으음 are 으으음 에드 쩌렛땅하게 생겼네 음.. 아 킬 양보하면 안돼 그래 다음판부터 킬 양보하면 안되겠어 많은걸 깨달아 버렸다 이 구간에서 내가 킬 양보를 왜 해 도대체 다 먹어야겠어 이제 다음부터 탈리아 이거 이렇게 매겨도 아무런 느낌 없네 그냥 넌 내child 너무 쉬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이거 좀 그 해주냐 우리팀? 엔더들? 할리야 제하퀴 먹었어. 자야도 퀴 먹었고. 자야도 퀴 먹었어. 자야도 퀴 먹었어. 자야도 퀴 먹었어. 자야도 퀴 먹었어. 또 천사만 사오자. 자야도 퀴 먹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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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크륵이 좀 더 신기하긴 하네. 이겼다 어 탈리아 윗상이야 이거 빨리 끝내야돼 아슬아슬한데 이거 근데 이건 16초면은 제가 볼 때 진짜 아슬아슬하게 끝나거든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끝나고 아주 약간 그 개판 날 것 같아 파쇼 페아가 포기해버렸네 그냥